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가사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애교스러운 그런 연기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연기로 훈련된 그런 애교 애교 없어요 진짜 없어요 동물들에게만 애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소심한 편이에요 A형이 소심하다고 한국에서는 그러는데 큰 일에는 되게 쿨하고 작은 일에 좀 쿨하지 못한 것 같아요 되게 하나 살 때 고심한다고 의외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사람보다 쇼핑을 좋아하지 않을까 깔끔한 편에 속해요 이렇게 어질러져 있는 거 잘 못 보는 정도의 타입이고 그 정도면 깔끔한 건가요? 눈치 빠르고 임기응변에 강한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단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다 그런 뉘앙스를 잘 선택하고 당황했을 때 재치있게 넘기는 방법이 뭔지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반반, 하프 눈물이 없어서 눈물을 흘려야 할 때 힘든 스타일은 아니고 그렇다고 감성적이어서 너무 마음 약하고 감성적이어서 그것만 보면 오는 타입은 아닌데 이랬다 저랬다 제가 저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